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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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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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거 사고싶었는데 이거 사고싶었는데 어? 나 안샀어? 재욱이만 잃어버렸지 어딨어? 찾았어? 응 사왔어 근데 애들이 다 샀어 몇개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왜 했어? 저기 여기 카페 포엠 여기도 아까 알아본 데 중에 있었어 아 아 재욱이 은근 감정인데? 빨리 와 아 아 아 아 아 나도 저기 보고싶어 내려가자 아니야? 몰라 저거 하나 가져갈까? 책자 이거 찍을까? 야 근데 헉 완전 예뻐 근데 배경화면 해야지 근데 TV는 더 틀 수 있거든 언니 그거 가방 가방 샀어? 자라 가방? 아들이랑 콜라보 한거야 아니? 보여줘 미디 가방 샀잖아 막 캐릭터로 응 기억도 안나 근데 그거 모른다고 표정 하나도 알았어 그럼 어디를 가야겠어 여기 온 뭐 뽀뽀야 뽀뽀 니 뭐 왜 근데 커피랑 언니 글로버터 자는 것도 없네 웃긴다 이게 함정판이라서 안 파는 거 같아 진짜? 응 나도 내일 하려고 너 하려고 근데 약간 미세먼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기침 나오지 않아? 나는 제 콩이 좋은 거 같아 짜잔 스와이프 축제 헉 드리 드리드 누구지? 이러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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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 너 우리 먹으려고 몇개 냅다 밖에는 우리 좋아 데스미워져 데스미워지 오늘 닦았나? 어 워 아 진짜 추억이다 3,500원이야 3,000원짜리 일반인? 일반인? 네 우리의 비공중 3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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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500원 4,500원 5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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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500원 이제 가자 빨리 가야 될까? 이거 또 샀지롱 화장실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왼쪽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상취미 용돈을 전으로 온다고 해서 사야갔네? 안 줘도 돼 안 사도 돼 날아와 바켓? 어 헐 응 헐 약하네 아 이거 예쁘다 엄청 커 이거 안 살구? 안 살구 흙 흙 안 불구 흙 흙 흙 아거거 산다 뭐 흙 아 흙 흙 타메 찍어봐 라면이 먹으면 뭘까 얘기하네? 따끈따끈한거 다리랑 아주 예쁘네 오는 거 사파 안돼? 아멘 이거 사파 안돼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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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